누군가는 살을 빼기 위해, 누군가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, 누군가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.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. 특히 달리기를 할 경우 한계에 다다르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데 이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달리기를 하면 결국 심장은 터져버리게 될까요?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. 산소와 영양분은 피가 전달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피가 돌게 되죠. 피는 심장에서 나와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.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을 심박수라고 합니다. 평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심박수가 60에서 100 정도,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130 정도,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180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때로는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,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심박수는 200 전후기 때문에 200 이상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때 계속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요?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 같지만, 사실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심장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.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자극이 없는 이상 자연적으로 심장이 터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우리 몸 안에 있는 DNA, RNA,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라톤을 끝낸 선수의 피를 분석해본 결과 심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이것은 휴식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심장이 계속 한계치에 머무를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다 보면 심장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춰버리는 것이죠.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만 명 중 한 명이 마라톤 중 심장마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이상하게 호흡이 힘들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뛴다면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계속할 경우 심장에 상처가 생기거나 심장벽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. 심장벽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심장의 근육이 커진다는 뜻으로 근육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닌가?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심장 근육이 너무 커지면 근육 때문에 피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. 그럼 심장은 더 강하게 뛰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근육이 더 커져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가끔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.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